이제 한 점 한 점 정성스럽게 고기랑 술 마셔봤어요? 아니요 저는 오늘 아까 충격받은 게 저는 술 많이 마시는 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아 진짜? 네 한 번도 못 봤는데 술 잘 드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술 잘 먹어요? 그렇죠 썼어요 캐나다에 국작업하러 20일 가까이 갔는데 다 이제 술을 마음껏 먹고 노는 분위기인데 성능만 안 드셨다는 생각을 하니까 꼭 얘기 좀 해봐요 마음에 안 드니까요 진짜 괜찮은 친구인데 이거는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비밀 보장이 돼야 돼요 아시겠지만 동영이 피곤하거나 이랬잖아요 성격이 성격이? 짜증이 없나요? 감당하기 힘들고 재미없는 거 계속하는 거 있죠 아시죠? 아니야 진짜? 속상하다 형이 그렇게 재밌게 해줬는데 너희 둘이 이럴 수 있냐? 뒤톡스 치면 그러면서 항상 저렇게 이게 한 웃겨 이러시면서 나중에 동욱이 빼고 나한테 연락해요 나랑 밥 먹읍시다 그 이럴 때 형한테 사랑받는 거 가르쳐줄까요? 형들이 좋아하죠? 저는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하하하하하 나는 호예요 호예요? 나는 호예요 근데 그럴 때 되게 사랑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아까 무슨 냉채가 제일 맛있어요 했을 때 뭐라고 해야 돼요? 어... 동욱이 형이 만든 냉채 아... 진짜... 아유 한 얘기들 그렇게 흡냐 뭘 시뻘개져서 저는 두 장어 앞에서...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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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이쁘는 한글자막 by 한효정